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후시장 파워 박미라입니다. 4월 18일 목요일 순서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프로그램과 개인의 매수에 납부고 줄이면서 1910선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장 초반에는 외국인의 매도가 강해지면서 1900선 위협하기도 했는데요. 현재는 약보화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닥 지수는 외국인의 매도가 약해지면서 상승 반전 시도하고 있는데요. 코스피보다 좋은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도 어떤 대응 전략이 필요한지 살펴봐 드릴 텐데요. 그 전에 시장 흐름부터 분석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시황센터 연결합니다. 네, 시황센터입니다. 오후시황 살펴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내림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간밤 뉴욕 증시가 어닝쇼크 등으로 인해 급락하자 투자심리가 악화되는 여파가 우리 증시에도 미치고 있는데요. 먼저 오전장에서는 1910선이 붕괴돼 1900선까지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개인 쪽에서 적극적인 매수에 나서고 프로그램 쪽에서도 매수세가 들어오면서 1910선 위에서의 약세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선 코스피 지수 현재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0.62%의 내림세입니다. 1911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오늘 2천억 원이 넘는 매수 우위입니다. 오늘 역시 기간과 외국인 쪽에서 나오는 매도 물량 개인 쪽에서 받아주는 모습인데요. 반면 외국인은 오늘 닷새째 매도 우위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변동성이 확대되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상승과 하락을 오버하며 혼조 양상 나타내고 있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는 이 하락으로 방향성 잡은 모습입니다. 현재 코스피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0.05%, 약 5합번입니다. 558선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수급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매수 우위입니다. 외국인도 소폭이나마 4억 원의 매수로 전환한 모습입니다. 반면 기관 쪽에서는 88억 원의 매도 우위 나타내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환율 살펴봅니다. 오늘 환율은 이틀째 상승 흐름입니다. 대내외적인 경기 우려감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환율 상황 살펴봅니다. 현재 환율은 40전의 오륜세입니다. 상승 폭이 좀 축소된 모습인데요. 현재 1,118원 90전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 총액 3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삼성전자 낙폭이 확대되는 모습입니다. 현재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150만 원 선 붕괴된 모습인데요. 현재 149만 9천 원의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현대차 역시 오늘 하락 흐름입니다. 오전장에 비해서는 낙폭이 좀 축소되기는 했지만 1년 반 만에 18만 원대로 내려앉은 모습인데요. 현재 현대차는 18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포스코가 약세 흐름, 다만 현대모비스는 강구 5억 원에서의 흐름 지켜내며 27만 1,5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피 시가 총액 7위부터 12위 살펴봅니다. 기아차가 1%대의 하락 흐름입니다. 5만 1,2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이고요. SK하이닉스와 신한지주가 2%대의 하락 흐름, 이 시초 상위 12위 중에서는 LG화학망이 흐름이 좋습니다. 현재 2%대의 강세보이며 24만 9천 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종목 살펴봅니다. 대장주인 셀트리온, 이 전일 13%대의 급락세가 이어졌는데요. 오늘 하루 만에 상승반전 성공한 모습입니다. 셀트리온 서회장이 지붕 매각을 번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이 돌고 있기 때문인데요. 현재 셀트리온은 4만 3,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파라다이스 역시 오늘 흐름 좋습니다. 2%대의 강세인데요. 최고 실적이 전망되고 있는 가운데 8거래일째 상승세입니다. 이어서 CJ옷쇼핑과 GS홈쇼핑이 1%대의 상승흐름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이어서 코스닥 시가 총액 상위 종목 7위부터 12위입니다. SK 브로드밴드 전일에 이어 오늘도 하락 흐름입니다. 1%대의 내림세 보이며 4,755원에 거래 중입니다. 오늘 시즌 역시 흐름 좋습니다. 4%대의 강세인데요. 현재 7만 6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이 시각 특징업종 및 테마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건설주와 조선주 주가가 수주 리스크 부각에 동반 내림세입니다. 삼성물산이 3%에 가까운 하락 흐름입니다. 5만 9,200원에 거래 중이고요. 대림산업 전일에 좋은 실적을 내놓으면서 상승흐름이 이어졌는데 그 악발이 하루 만에 끝이 나고만 모습입니다. 현재 약세는 보이며 7만 9천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조선주 주가 살펴봅니다. 조선주 현재는 혼조양상으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대중공업의 1%대의 하락 흐름, 요전장에서는 삼성중공업 역시 1%대의 낙폭이 이어졌는데요. 오후장 들어서면서 반등에 성공했습니다. 현재 3만 2,150원에 거래 중입니다. 코스피 지수가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경기 방어주인 음식료 주주가는 동반 상승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현재는 혼조양상으로 음식류마저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리온이 약세인데요. 현재 주당 3천원씩 밀리는 모습입니다. 다만 하이드질로가 1%대의 상승흐름 지켜내는 모습입니다. 태양광 관련주 주가가 폴리실리콘 가격이 하락됐다는 소식에 약세의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태양광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대장주인 OCI가 4%대의 내림세입니다. 14만 1,500원에 거래 중이고요. 5성 LST 역시 4%대의 하락 흐름 보이며 현재 3,350원에 거래 중입니다. 간밤 애플의 주가가 실적 부진으로 인해 급락세에 빠진 가운데 애플 관련주 주가는 하락 흐름을 반면 25일 출시되는 갤럭시 S4 관련주 주가는 상승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먼저 애플 관련주부터 살펴보겠습니다. LG디스플레이가 3%대의 내림세입니다. 현재 3만 350원에 거래 중이고요. 인터플렉스 역시 2%대의 내림세입니다. 인터플렉스의 경우 오늘 전년 동기 대비 적자 전환했다는 실적 우려감까지 함께 나타나고 있는데요. 현재 3만 8,900원에 거래 중입니다. 이어서 실리콘 액스와 암호텍 역시 2%대의 내림세입니다. 이어서 갤럭시 S4 관련주 주가 살펴봅니다. 반면 양호한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인프라웨어가 5%대의 강세, 디지털 옵틱이 3%대의 강세 이어지고 있고요. 다만 세코닉스가 1%대의 조정 흐름이 이어지는 모습입니다. 신공항 관련주 주가가 급등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 남북권 신공항 관련 로드맵을 마련했다는 소식이 전해졌기 때문인데요. 현재 상황 살펴보겠습니다. 신공항주 현재 대거 상한가로 돌아선 모습입니다. 동방성기와 세우글로벌, 영화금속과 도울산업까지 가격 제한법까지 올라섰고요. 한국선재가 6%대의 강세입니다. 현재 2,14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연인 상승 흐름을 이어가던 싸이 관련주 주가가 오늘 동반 하락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싸이가 소속돼 있는 YG엔터테인먼트가 4%대의 내림세입니다. 낙복이 더욱더 깊어진 모습이고요. 또 DI 역시 3%대의 하락세입니다. 이어서 오로라가 하한가까지 밀린 모습인데요. 이 오로라의 경우 싸이에 대한 캐릭터 판권이 국내에만 있는 것으로 전해지면서 현재 1만 600원에 거래 중인 모습입니다. 지금까지 시황센터 김혜영이었습니다. 전문가와 함께 시장 흐름 분석해보겠습니다. 시장 중개석이 이어집니다. 샘플러스 김현근 전문위원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도 코스피 지수의 약세, 코스닥 지수의 눈치보기 장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양시장 사주고 있다가 현재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이 소포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오늘 애플 쇼크의 IT 하약세도 나오고 있더라고요.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코스닥이 현재 상대적으로 그래도 강세를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외인들의 매수가 지금 매수로 좀 전환이 됐죠, 코스닥 시장 쪽에서. 역시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닥 쪽에서 우리가 좀 더 주력을 해야 되는 그러한 시장임을 다시 한번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일단 코스닥 쪽에서 외인들의 매도가 초반에는 오전에는 오히려 기관들의 매수가 좀 더 거짓었는데요. 기관들의 매도가 1천억도 좀 넘었었다가 현재는 외인들이 1,200억 대 정도 매도를 하면서 기관의 매도는 오히려 좀 약간 줄어들었습니다. 800억 정도 기관에서는 매도가 나오고 있고 외국인들은 1,250억. 대신에 개인의 매수가 2천억 정도 매수가 그러한 물량들이 개인들이 다 매수를 받아주고 있는 그러한 모습입니다. 기수는 현재 0.5% 정도 하락 구간이고 장중에 초반에 오전 중에 청구백선을 다시 한번 위협하는 그러한 모습도 나타났었고요. 그러한 흐름 속에서 역시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던 부분은 기수가 다시 청구백선을 위협하는 시기가 되면 코스닥의 그러한 흐름들도 같이 좀 약해지는 흐름도 장중에 포착이 됐었습니다. 그러한 부분이 다시 코스피 지수가 반등을 주면서 코스닥 시장 다시 좀 안정화가 되는 이러한 흐름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현재 지금 이따가 전략적인 부분에서 말씀드리겠지만 하나의 1900선에 대한 부분이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이 지켜줘야지 코스닥 시장의 이러한 종목별로의 흐름도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그러한 시장인 것 같습니다. 현재 지금 업종의 그러한 수급을 좀 보면 외국인들 기관 오늘 전기전자 쪽을 좀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애플에 그러한 영향도 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여타 다른 민간두들 많이 하락했던 종목들의 어떤 반등을 좀 모색할 수 있는 구간이 좀 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상대적으로 그동안 견주했던 쪽에서의 약세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이러한 기존의 민간두들의 매도에 있어서 오늘은 또 전기전자 쪽의 매도가 나오는 부분 이 부분도 사실은 이제 순환되는 과정에서 좀 매도가 나온다 이렇게도 좀 볼 수 있지만 일단은 뭐 우려스러운 상황까지는 아니라고 보고요. 전기전자 쪽에서 매도가 나오는 부분은 일단은 그동안에 견주했던 부분에 대해서 일정 부분 좀 매도 매물이 좀 나오는 이러한 순환 그리고 그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로의 어떤 약간의 순환되는 그런 과정인 것 같습니다. 그 부분은 좀 더 지켜볼 필요가 있고요. 어쨌든 지금 오늘 전기전자 쪽에서의 매도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들 같은 경우 한 800억 대 기관이 480억 정도 현재 지금 매도를 하고 있고요. 운수장비 쪽에서도 지금 매도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관과 외인들이 이제 자동차 부품주보다는 완성차 쪽에 대한 약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지금 화학업 쪽이나 이쪽은 지금 크진 않지만 외인 기관 동반 매수가 유입되고 있고요. 건설 쪽도 마찬가지고요. 아까 좀 전에 설명드린 부분이죠. 기존에 이제 낙폭이 컸던 기계 쪽도 지금 매수가 유입이 되고 있고요. 철강 같은 경우는 이제 기관에서 매수가 유입이 되고 기존에 낙폭이 컸던 이러한 종목들로의 일부 매수가 유입이 되는 그러한 구간인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기존에 좀 견주했던 이런 IT 쪽에서의 또 조정 그러한 부분이 또 애플이 지금 현재 주가가 상당히 400불까지도 전일에 장중에 이탈되는 그런 흐름이 나타나면서 이런 조정의 좀 모습이 좀 나타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특징적인 그러한 업종을 보면 일단 전기전자 쪽 같은 경우 전반적으로는 약세를 보여주지만 사실 OLED 관련한 쪽 장비 쪽 AP 시스템이라든가 ICD라든가 이러한 OLED 관련한 장비 쪽은 상당히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현재 오늘 외인과 기관의 이러한 매도세가 좀 특징적입니다. 하지만 LG전자가 프로세스를 좀 유지를 해주고 있는 모습이 상당히 좀 눈에 띄고 있고요. 음식료나 유통 섹터, 전기가스, 한국가스공사 같은 경우는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건설학, 철강 쪽들의 어떤 반등. 어제 전일에 대림산업이 좀 실적 발표를 하면서 전반적인 건설업상에 대한 업종에 대한 그런 우려 속에서 생각보다 호실적으로 좀 발표를 하면서 반등을 주게 됐죠, 대림산업이. 그러면서 지금 오늘 같은 경우는 현대건설이 좀 또 1% 정도 반등을 주고 있고요. 그리고 화학주 중에서 LG화학이 2%대 반등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강 쪽도 지금, 지금은 마이너스로 전환됐지만 현대제철도 반등을 좀 주고 있고요. 고려화영 같은 경우도 2%대 지금 반등을 주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주선호에서 지금 삼성중호학이 또 강하게 반등을 주고 있고, 반등에 이러한 시기가 좀 가능하다고 보고요. 단기 트레이딩, 이 부분에 여러분들이 잘 그러한 매매를 하시는 분들만 권유를 좀 해드리고 싶겠고, 조금 더 긴 시간에서 봤을 때는 이러한 매매를 하시지 않는 분들은 굳이 이러한 떨어진 종목들을 매매하지 마실 것을 다시 한번 좀 당부를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현재 지금 의류 관련 쪽이라든가, 카지노 관련 쪽, 태화에서는 신공항 관련 이런 쪽들, 그리고 쌀 관련 주들의 어떤 변동성들 많이 올랐기 때문에 그러한 또 변동성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러한 시장의 특징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업종별로의 오늘 특징적인 종목 같은 경우는 IT 쪽에서는, OLD 쪽에서 ICD가 지금 현재, OLD 관련 그러한 종목들 중에서는 가장 지금 상승의 어떤 초입부관에 있는 그러한 모습인 것 같습니다. 상당히 특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분식료 쪽에서 오늘은 또 오뚜기 이러한 종목들이 강세를 좀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한국가츠 봉사, 그리고 건설주 중에서 현대건설이 한 1%대 반등을 주고 있고, 역시 이제 그리고 줄기세포 쪽에서 헬스케어 이런 섹터들 여전히 좀 변동성들을 주고, 여전히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샤바이오엔이나 이런 종목들 계속 여전히 긍정적인 주가의 흐름을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지금 오늘 전략적인 부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900선이 상당히 좀 중요한 부분인 것 같은데요. 기존에 지금 얼마 전에, 이틀 전이야, 추경에 대한 부분, 물론 국회의 이러한 통과 부분에 나와있지만, 그러한 부분들이 어떤 주가 상세의 모멘텀은 좀 되지 못하지만, 주가의 좀 하반경지는 어느 정도 힘을 실어주는 그런 부분인 것 같고요. 오늘도 1900선을 좀 지켜주고 있는데, 일단은 우리가 지난주에 사실은 코스피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1950포인트를 부딪히고 내려오는 이런 패턴이 돼버렸습니다. 사실 기술적으로 보게 된다면. 그래서 어떤 코스피 시장 같은 경우에 좀 하방에 압력이 좀 있는 상태고요. 그렇다면 1900선이 이탈되는 시기에서는, 현재 최근에 계속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수가 1900선이 다가올수록 어떤 우리가 매수를 조율해야 되고, 이러한 부분으로 좀 말씀을 드리는데요. 이렇게 시장이 흘러간다면, 현재 지금 유럽 시장도 약간 하락의 압력이 좀 있는 상태고, 그렇다면 만약에 지수가 다시 한 번 1900이 이탈될 때는, 우리가 적극적으로 매수에 가담하고, 노리고, 이러한 부분보다는 조금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시기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수에 대한 부분은 1900선 기준을 삼아서, 현재는 제가 현금에 대한 비중은 30% 정도 말씀을 드리는데요. 만약에 1900선이 이탈이 된다면, 현금 비중은 한 50% 정도까지 늘리면서, 리스크 관리를 해야 되는 그런 시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되면 종목별로의 흐름도 좀 어려워진다는 거죠. 1900이 이탈되고, 하락하고 내려가는 흐름이 나타난다면, 코스닥의 이러한 종목들의 지금 현재 활발한 움직임도, 좀 다소 둘라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는 겁니다. 지수에 대한 그러한 기준을 삼고, 우리가 대응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섹터에 대한 부분은 코스피보다는 현재 코스닥과 코스피의 지수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현재 투자자들은 코스피 쪽에 보다는 코스닥 쪽에서 더 매매를 좀 해야 되는 그런 시장이라는 부분을 여전히 그 지수 차트를 보시면 아시게 말을 해주고 있고요. 섹터에 대한 부분은 오늘은 IT 쪽이 조정이 나오고, 제가 좀 전에도 이러한 단기적인 낙폭이 과대한 종목들의 반등이 가능하다고 말씀드리지만, 상당히 트레이딩적인 부분에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전히 IT 쪽에 대한 그런 관심과 제약, 바이오, 헬스케어, 그리고 코스닥 쪽에서의 이런 미디어 콘텐츠 관련, 오늘 전자결제 주도도 또 다시 강세의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엔터라든가 모바일 게임 쪽은 다소 좀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섹터들에 대해서는 여전히 관심을 가지고 우리가 계속 추적을 해야 되는 섹터는 당분간은 좀 계속 지속성이 될 것이다. 예수 관련 쪽이 더 강세를 보여주게 될 것이고요. 그리고 이런 좀 변화 부분은 지금 낙폭이 과대한 쪽보다 여전히 좀 우리가 살아있는 쪽으로도 매매를 하실 것을 당부를 드리도록 하겠고, 지수에 대한 기준은 1900선, 코스닥, 코스피에 대한 매매를 활발히 할 수 있는 그런 기준으로 1900선을 좀 기억을 하시고 이렇게 대응을 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무엇보다 오늘의 포인트, 코스피 1900선 지지가 이어져야 코스닥도 강세를 이어나갈 것이다. 전략 말씀 들었고, 특징 업종과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증권 장기로 해서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 추천 종목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는 AGM시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시장 쉬어가는 흐름 나오고 있는데, 오랜만에 낙폭 과대주가 그나마 선방하고 있습니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아무래도 지수가 조정을 받고 경기민감 대형주들이 조정받고 있는 시점에서 대한주로서 좀 볼 수 있는 호텔 관련 업종입니다. 호텔 신라라는 종목인데요. 최근에 52주 신고가가 임박을 했었고, 어제 5%가 넘는 강한 상승 흐름을 좀 보여주었습니다. 내용을 좀 살펴보겠는데요. 1분기 실적이 최저점으로 지속적인 성장이 예상되는 전망의 투자 심리를 좀 개선시킬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좀 했습니다. 주가가 지금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이는데, 수급을 좀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의 동반 순매수가 눈에 띄는데요. 현재와 같이 수급이 꼬여있는 시장에서 이런 동시 순매수가 들어와주는 것은 굉장히 관심을 가지고 볼 만한 시점인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최근에 리모델링 사업을 시작을 했고, 마무리 단계 진행이 들어가고 있을 텐데요. 최근 이런 관련 공사에 대한 비용이 작년 분기에 일회성 비용으로 좀 손실 처리가 되면서 실적이 그렇게 썩 좋지 않은 모습을 보였었는데, 이 일회성 비용이 이미 바퀴 반영이 되었기 때문에 향후에 나올 실적에는 상당히 긍정적인 모멘텀을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는 부분하고요. 또 하나는 면세점의 매출이 두 자릿수의 성장세를 지속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현재 면세점 매출이 최근 들어서 북한 관련 이슈라든지 신종플루, 조류독감 뉴스에도 불구하고 꾸준하게 지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는데요. 원달러 환율의 상승 덕분에 2분기에도 원가율이 하락하게 되어서 긍정적인 영향을 기대해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전반적으로 호텔실라의 주가를 양호한 흐름을 이어가게 만들고 있고, 지금 일봉상으로 보게 되면 어제 강한 양봉을 만들면서 밴드 상단부에서 누림목이 조금 발생하는 구간이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5만 6천 원 정도선 1.7%, 1.7% 지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일봉으로도 그렇고 주봉, 월봉으로도 강한 상승 흐름이 아직 흐름 자체가 깨지지 않았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상승 추이를 이어갈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월봉에서도 20월선과 주봉에서도 20주선, 그리고 21선 다 강하게 양봉을 만들면서 주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목표 가격도 긍정적으로 자꾸 대응이 가능할 구간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선 일단 짧게 목표 가격은 6만 5천 원 정도 잡고 대응을 권해드리겠고요. 손절 라인은 21선이 훼손되는, 61선이 훼손되지는 5만 2천 원 정도선, 그리고 매수 가격은 5만 5천 정도 선에서 매수가 들어가시면 적절하다고 보여집니다. 오늘 문의가 많았던 종목은 호텔 신라, 추가 상승도 기대된다라는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지난주 추천주 AS를 받아볼까 하는데요. 4월 15일 추천하신 종목이었죠. LG유플러스. 오늘 조금 쉬어가고 있지만 3거래일 만에 8%대 수익을 보고 있는데, AS 부탁드립니다. 네, LG유플러스 제가 추천해드린 이후로 목표 가격 1만 원을 제시해드렸는데, 9,600원까지 강한 상승 흐름 보이다 오늘 좀 눌림보기 발팽을 했습니다. 4거래일제 강한 상승 흐름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다소 물량 소화 과정이라든지 매물대를 조금 소화하는 과정이 좀 필요해 보이고요. 우선 수급을 조금 살펴보면, 그동안은 계속되는 기관의 매수, 러브콜에 이어서 외국인들도 소풍 매수세로 이어가고 있다는 부분은 다소 긍정적으로 보입니다. 현재 시장에서 가장 관심을 받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런 통신업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요. 통신업 중에서도 단연 LG유플러스가 최근에 공격적인 가격 구조를 가지고 소비자들에게 접근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쟁사들에 비해서 다소 경쟁 우위를 가지고 대응할 수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현재 구간대에서 강한 상승 흐름을 꾸준하게 이어갔기 때문에, 다소 눌림먹이 발생했을 때 오히려 매수기의 관점에서 접근해도 가능할 것 같고요. 9,000원 위에서 매수하시는 것보다는 8,000원 중후반대, 8,600원 정도 선에서는 매수 가능 구간을 보고 접근해보실 필요가 있겠고, 추가적으로 상승했을 때 만 원 정도에는 안착이 가능할 것으로 좀 보여집니다. 그래서 목표 가격을 좀 더 상향을 하시면서 대응하셔도 무리가 없겠습니다. 네, 기관에 이어서 외국인도 매수로 보이는 게 주가의 긍정적이다라는 분석까지 잘 들어봤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의 추천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네, 금일 추천 종목은 아트라스 BX입니다. 일전에도 추천을 드렸었던 종목인데요. 아트라스 BX 같은 경우는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에서 굉장히 잘 알려져 있는 부분 되기도 합니다. 현재 이런 추천지를 만드는 회사들이 강한 상승 흐름이 보여지고 있는데, 세방전지라든지 아트라스 BX 이런 종목들이 대표적이라고 보여집니다. 상승 이유는 요즘 최근 들어서 만드는 족족 팔리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역시 판매량이라든지 매출이 이런 실적하고도 연계가 되기 때문에 주가를 강하게 끌어올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는데요. 세계적으로 자동차용 배터리 시장의 성장성이 굉장히 부각을 나타내고 있고, 필수 소모품이기 때문에 납축전지 수요도 계속 꾸준하게 늘고 있다는 부분을 좀 관심 있게 체크해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 최근에 한국타이어의 73억 원 규모의 축전지 공급 계약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 또 추가 공급 물량을 만들기 위해서 공장을 신축한 부분들, 중축한 부분들이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반영이 되고 있다는 부분입니다. 설비 투자의 아트라스비에스가 최근 들어서 설비 투자의 한 부분이 생산 능력이 확진되면서 약 1,500원 정도의 매출이 더 늘어날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는 부분도 주가의 긍정적인 요소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꾸준하게 동남아 그리고 중동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는 부분, 신축규 생산량이 약 300만 개 정도가 증설 효과가 발생을 했기 때문에 현재는 오히려 낮은 밸류에이션을 적용해 줄 수 있고 투자적인 매력이 높아 보인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 수급을 같이 살펴보는데 수급도 외국인 기관의 매출이 조금씩 더 보이고 있고요.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 여부가 이제 과장 관건이 됐는데요. 단기적으로 좀 급증을 많이 해준 부분은 분명히 있습니다. 3만 원대에서 4만 원까지 좋은 긍정적인 주가 흐름을 좀 보여주었기 때문에 주가가 다소 눌리목이 좀 발생할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월봉상으로 적선봉을 만들면서 장기적으로 좀 더 상승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구간을 만들었기 때문에 주가는 좀 더 긍정적인 흐름을 중장기적으로도 보여줄 수 있다고 판단이 들어지고요. 현재 주가에서는 목표 가격은 한 5만 원 정도까지도 충분히 잡고 대응을 가능하겠습니다. 매출 가격은 한 눌리목이 발생하는 가격권인 3만 9천 원 정도 선을 매출이 가능하겠고요. 충전 라인은 현재 21선과 그다음에 21선이 훼손되어지는 3만 8천 원 정도 선에서 대응을 하실 수 있는 무리 없는 투자가 되겠습니다. 네, 아트락스 BX에 대한 대응 전략까지 잘 들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HMC 투자증권의 김관수 과장이었습니다. 일본 3월 무역 수지가 3,624억 엔으로 9개월 연속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문가 예상치 5,222억 엔보다 적은 수치입니다. 하지만 수출 증가와 수입 감소에 힘입어 적자 폭은 크게 감소했습니다. 애플 주가가 장중 한때 6% 가까이 하락하면서 400달러 선도 붕괴됐습니다. 이는 지난 2011년 12월 이후 최저 수준이며 애플 주가가 급락함에 따라 나스다 시수도 2% 가까이 떨어졌습니다. 한편 애플 주가 급락은 아이폰 칩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 제기로 촉발됐습니다. 미국의 소규모 독립 신용평가 기관인 이건 존수가 독일의 국가 신용 등급을 A플러스에서 A로 한 단계 강등했습니다. 이건 존수는 독일이 GDP 대비 보유하고 있는 유로존 위기국의 국채와 은행채 비율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면서 등급 전망을 부정적으로 제시해 추가적 강등도 시사했습니다. 정부는 주가 조작 근절을 위해 금융위원회 직원에 특별사법경찰권을 부여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불공정 거래로 징역형 선고받을 경우 벌금과 함께 부당이득의 2배를 추진키로 했습니다. 또한 재보 포상금도 20억 원으로 대폭 상향됩니다. 오늘장 주요 이슈 분석해보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삼성증권의 김용구 연구원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코스피 장 초반 출렁임이 있었습니다. 1900포인트 초반까지 밀리게 됐다가 다시 반등세를 보여주고 있는데 오르나 싶으면 또 악자 등장하고 있습니다. 코스피 바닥 과연 어디쯤일까요? 네, 아무래도 부진한 흐름 지속하고 있는 국내 증시 경우에 전날 어제 독일 국가신용등급감등 리스크 다시 부각이 됐었고 그리고 애플의 실적 우려 그리고 거기다가 상품시장에 혼란 더해지다 보니까 약세 흐름 계속 이어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현 상황과 관련해서 시장과 관련한 고민의 핵심을 살펴보자면 결국은 코스피의 바닥은 어디까지일까라는 부분이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이제 세 가지 측면에서 지수 1900선에 근접한 현 지수 때가 국내 증시의 어떤 단단한 하방 아니겠는가라고 좀 판단을 해보고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이 밸류에이션 등의 어떤 일련의 어떤 펀드멘탈 여건이라는 부분인데요. 현재 이제 한국 증시 12개월 선행 PER 보면은 한 8.5배 그리고 PBER 경우에는 1.1배 수준입니다. 물론 이제 과거 어떤 백적간두의 어떤 글로벌 경제위기 상황에 버금가는 수치 어떤 상황인데 과연 그렇다라면 현 상황이 어떤 당시 상황만큼이나 좀 부정적이고 어떤 시급한 상황인가라는 측면을 좀 고려해 볼 필요가 있겠다라고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기술적 지표였던 바닥 시그널들이 나오고 있다는 부분인데요. 지수 1900선은 이 각국 중앙은행들이 경제위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양적완화 카드들 본격적으로 이제 꺼내들었던 기점이었는데 이 기술적으로 보자면은 4월 9일날 이제 확인했었던 이 단단한 하방 지지선이기도 했었습니다. 또 이제 1900선 기점으로 해서 스토케스틱 지표 역시도 어떤 극단적 침체 국면에서 좀 서서히 완화되면서 좀 상승 반전할 수 있는 여지들을 좀 주고 있는 모습도 관측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최근 1년이었던 이 안전자산군 내에서 이 1900선 기점으로 해서 어떤 균열들이 발생하고 있다라는 부분이 될 필요가 있는데요. 이 아베노믹스 목격화되면서 일본 엔화 같은 경우에는 이 안전자산군에서 좀 본격적으로 좀 이탈하는 모습 나오고 있고 또 최근 볼 수 있듯이 금이나 은 등의 어떤 귀금속 역시도 안전자산으로서의 어떤 지휘들을 좀 많이 의심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제 남은 거는 이제 미국 달러나 미국 국채 정도 될 건데 물론 어떤 이러한 현상들이 저희가 예전에 많이들 얘기했던 어떤 그레이트 로테이션의 어떤 충분 조건은 아닐 수는 있겠지만 필요 조건의 일부라는 사실은 좀 부인할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어떤 세 가지 요건들 고려해 봤을 때 지수 1900선은 좀 어떤 믿을 수 있는 신뢰감 있는 어떤 하방 지지구간 아니겠는가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코스피 1900선은 바닥이 될 것이다. 그 근거를 세 가지 포인트로 정리해 주셨습니다. 글로벌적으로 시선을 돌려보면 오늘 밤 G20 재무장관 회담이 열리게 됩니다. 요즘 뜨거운 감자인 엔젤에 대해서 집중 공격할 것으로 예고가 되고 있는데 이번 회담에서 기대할 만한 부분 짚어주시죠. 네, 뭐 말씀하신 대로 이제 18, 19일 양일간 G20 재무장관 및 중앙은행장 회의가 워싱턴에서 열릴 예정인데요. 이번에 이제 좀 주목할 만한 부분은 이 아베노믹스가 이제 본격화된 이후에 그 엔저 중심으로 해서 계속 나오고 있는 일본의 어떤 글린공피크파 정책에 대해서 좀 제동을 강할 수 있는가 하는 부분이 좀 될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 지금 공동성명 초안 보면은 사실상 이제 이 엔저를 좀 경계하는 문구가 삽입된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또 미국 재무장관 역시도 G20 국가들은 이 글린공피크파를 좀 피해야 한다라고 좀 언급한 바 있고 또 며칠 됐죠. 최근 발표된 이 환율 정책 보고서, 미국 환율 정책 보고서 같은 경우에도 일본의 어떤 환율 정책을 좀 비난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이 좀 어떤 NY의 어떤 추세로 연결될 것이다 라고 보고 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상승일로 치닫고 있던 이 엔달러 환율 추세가 잠시간 이제 휴지기로 접어든다라면은 이 어떤 우리나라 그간 좀 안 좋았을 어떤 시세 부분에서 약세 보였던 IT나 자동차 업종의 어떤 반등 논리로 연결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는 측면을 좀 보고 있습니다. 네, 이제 4월 셋째 주도 끝을 향해 달려갑니다. 양 시장에서 내수주들이 또 강하게 움직이고 있던데요. 오후짱 전략 끝으로 살펴봐 주시죠. 네, 뭐 결론적으로 종합해보면은 지수 1900선 근접한 현 지수 구간은 완연한 바닥이다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뭐 어떤 깊게 패인 상처 어루만지면서 추가하라 걱정하는 것보다는 단단한 어떤 지수 하방에 기대서 결사항전하는 게 어떤 전세 역전에는 효과적이지 않겠는가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뭐 이미 여러 차례 계속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아무래도 이제 첫 번째 투자 대안은 이 어떤 이 주식형 그중에서도 지수형 상품에 대한 관심이 될 것 같습니다. 지수형 ETF나 주식형 펀드, 인덱스 펀드, 레버카운트, 지수형 ELS 각각 상품명들은 다들 다르지만 시장 전반의 어떤 상승과 그 괴를 같이 한다는 측면에서 아무래도 이러한 상품들의 어떤 진입 시점으로는 어떤 천재의 이루의 어떤 기회가 아닌가라고 좀 보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실적 모멘텀도 긍정적인데 앞서 말씀드렸던 대로 어떤 N의 어떤 휴지기 돌입에 따른 어떤 낙폭, 회복, 만회 이 정도 기대될 수 있는 IT 자동차 그리고 관련 부품주들 계속해서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1900선 초반은 완연한 바닥이다. 지수형 상품에 관심을 갖는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삼성증권 김용구 연구원의 분석이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오늘장 전략 전수받는 파워 비법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우리 투자증권의 길개선 부장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코스피 지수 주요 2평선 아래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매도가 부담을 주고 있는데요. 추경 발표에도 모멘텀을 크게 받지 못한 것 같습니다. 오늘장 특징부터 정리해 주시죠. 네, 최근에 증시는 체력적인 한계를 좀 많이 보이고 있고요. 모멘텀이 약화되는 국면 속에서 헤어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해보셔야 됩니다. 전체적으로 외국인들의 매도, 어떤 수급 자체는 지속적으로 돼 왔기 때문에 그거 자체의 원인을 돌리기에는 좀 이미 늦은 것 같고요. 최근에 시장이 약세를 보이고 있는 그런 가장 큰 배경에는 자산 디플레가 심화되면서 결국은 시장 내 강력한 같은 경기 보양을 위한 정책적인 배경과 조치가 충분히 뒷받침돼야지만 시장이 모인텀을 찾을 수 있을 것을 저는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개별 종목의 탄력이 일부 좀 둔화될 것으로 예상은 되지만 대형주에 기댈 수 있는 부분이 상당히 약화되어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최근에 정부에서 재벌 정책에 대해서도 상당히 강력한 어떤 칼을 꺼내들은 그런 상황이고 실제로 경제민주화를 바탕으로 해서 가중처벌에 대한 부담을 늘린다든지 여러 가지 경영 위축과 역차별을 우려하는 과정에서도 상당히 시장에 대해서는 경제민주화 실천을 위한 정책적인 어떤 법안들이 줄을 잇고 있다고 평가하시면 지금 자체가 대형주의 모멘텀을 찾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이라고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최근에 정부의 경제부총리나 경제 5단체장의 카지노 등을 방문하거나 또는 최근에 주가 조작 사건 등에 대해서 검찰이 직접 패스트트랙 제도를 도입해가지고 강력하게 자금 환수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는 그런 여러 가지 정책의 어떤 일련의 절차들을 봤을 때는 지금 대형주들을 가지고 증시 체력을 복구시키기에는 시간이 많이 걸릴 것으로 보셔야 됩니다. 물론 개별주 장세만 무조건 될 것이라고 보고는 있지는 않지만 그동안 개별주의 상승 탄력이 상당히 강했었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아마도 탄력이 일부는 좀 둔화되겠지만 그냥 유지가 되는 개별 종목 장세다 이렇게 판단하시고 대응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시장 흐름 모멘텀이 약해진 구간이다. 그동안 중소형 개별주가 움직일 거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럼 전략 어떻게 짜봐야 할지 궁금합니다. 매매 팁 전해주시죠. 네, 지금 투자자분들은 대형주 장기 홀딩을 많이 하고 계신 분들이 많고요. 지금 개별 종목 하더라도 계속적인 트레이딩으로 대응하시기 때문에 그냥 장기 홀딩을 할 것인가 또는 대형주를 손절하고 개별 대응으로 고민을 해야 될 것인가 두 가지 안을 놓고 고민이 필요한 시기라고 오후장에 대해서 제가 팁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대형 전략상에서 대형주 손실이 있는 상태로 결국 장기 투자를 가져가게 됐을 때 시장 결국 인덱스를 회복했을 때 과연 수익률이 복구될 것인가 제가 볼 땐 좀 어려울 것 같고요. 또다시 삼성전자료의 상승이라든지 프로이카 일부 종목들만 가지고 시장을 들어올렸을 경우에는 시장 수익률을 절대적으로 못 따라갈 것을 저는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금 대형주에 대한 미래는 과감하게 벌릴 것이라 이렇게 저는 얘기를 권해드리고 싶고요. 가급적이면 바닷꽃 낙폭과 밸류 종목을 찾아가지고 개별 종목 간 대형이 핵심적으로 필요한 구간이다 이렇게 제안드리고 싶습니다. 네, 대형주 장기 홀딩이냐 손절이냐 맞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민되는 부분일 것 같은데요. 회복에는 시간이 걸리겠다라는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부장님의 관심 업종과 종목도 끝으로 소개해 주시죠. 네, 가급적이면 바닷꽃 낙폭과대 밸류 종목 이런 쪽에 핵심 포커스를 붙으셔야 되는데요. 최근에 엘비세미콘이라든지 물론 옵토런텍 같은 경우에 주가는 좀 비싸졌지만 꾸준히 추세가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또 다른 낙폭과대에서는 EMLSI, 심팩 그리고 인토로조 같은 경우가 전일자, 오늘자의 거래량이 폭등하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관심 가지시고요. 롯데 선보라든지 모나리자, 네오팜, 넥스타이 등으로 대응을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네, 오늘 도움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우리 투자증권의 길개선 부장이었습니다. 네, 구체적인 오후짱 전략과 포트폴리오 짜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순서는 와이진베스트 심기원 대표와 함께하죠.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주 거래일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오늘 시장도 역시 눈치보기의 방향성 탐색에 주력하고 있는데요. 업종별로 보면 상당히 분위기가 다른 것 같아요. 체크 포인트부터 정리해볼까요? 네, 우선 말씀해주셨던 대로 상당히 업종 흐름에 있어서 온도체가 상당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우선은 수급 불안이 계속적으로 과중화되면서 투자 심리가 안 좋은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는 계속적으로 안 좋아지는 모습, 반대로 시장 대비 어느 정도 대안주로서 역할을 해주는 종목 같은 경우에는 투자 심리가 빠르게 회복되고 있기 때문에 분명하게 극가격의 형태가 계속적으로 뛰고 있다는 거 오늘장에서도 이어지고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가장 중요한 건 역시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세가 지속되고 있다는 거 현재 시점도 현 선물 전부 다 매도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또한 코스타 거래소 할 것 없이 매도세가 일관되고 있다는 거 셀코리아에 대한 우려감이 어느 정도 남아있기 때문에 지수 납폭이 어느 정도 현재 시점 약간은 나오고 있다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해외 증시에서 여러 가지 실적 부진이라든가 약간 우려감 그리고 테러와 관련된 그러한 얘기가 나오면서 증시가 상당히 부진했다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우려 증시의 약간은 조정 가능성도 어느 정도 염두할 시점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 밖에 하지만 패션 업종 같은 경우는 상당히 강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덕성을 비롯한 베이직 하우스를 필투로 해서 한성 같은 종목구류도 오늘장에서는 2.3%대 상승 흐름 보임에 따라갔고 실적 전망치가 많이 낮아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것이 기회가 되면서 약간은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건설업종과 항공업종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어쨌든 간에 급락세가 약간은 멈춰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물론 GS 건설이라든가 대림 사람이 약간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현대건설이 약간 상승세 보이고 있다는 거 어쨌든 간에 상승 전환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지는 건 아니지만 급락세가 멈췄다라는 거 오늘장의 특징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해보자 라고 정리를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테마주들의 흐름에 있어서도 강세 테마 보이고 있는 그러한 종목군들은 곡물 관련된 종목군이라든가 모바일 결제 관련 주들이 상당히 강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따라서 코스닥 시장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가는 종목이 가고 또 가는 테마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 투자심리가 살아나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쿱이 돌아오지 않으면 시장 약세가 더 이어질 것이다. 앞서 다른 전문가님 1900포인트에서 바닥이다라고 말씀해주셨는데 조금 다른 것 같습니다. 오늘 추천 종목도 들고 오지 않으셨더라고요. 그 이유가 있습니까? 네, 우선은 거래소와 코스닥 좀 나누어서 말씀드리면 물론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은 상당히 좀 강하게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사실 완전하게 지금 무조건 바닥이라고 확인하기 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그 이유 같은 경우에는 역시 앞서 말씀드렸던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이 계속적으로 좀 부당감이 되고 있고 시장을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물량은 어느 정도 받쳐주었던 연기금을 비롯한 기관의 매수세가 상당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드리면서 1900포인트에 대한 지지 라인이 확보되지는 못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는 이탈 가능성도 상당히 좀 열어두시는 전략이 필요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그렇다면 과거에는 이러한 상황에 있어서는 코스닥 시장에 대한 기대감이 높아질 수가 있는데 사실 코스닥 시수 아시겠지만 어제장 563성까지 올라가는 모습 보였습니다. 따라서 다시 한 번 555포인트 이상에 있어서의 부담 라인, 저항 라인에 대한 우려감이 현재 시점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520포인트에서 워낙 급등 약성 보였다라는 측면은 오히려 코스피 시장이 약세 흐름 보인다라고 한다면 이제는 반사 이익이 아닌 약간은 매물 동반매도세가 약간 나올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사실 이번 주 코스피라든가 코스닥 어디 양식장에 무조건적으로 매수를 가하기에는 상당히 리스크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관심 종목은 이번 주는 약간은 좀 관망하시는 전략이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어서 심경 대표님의 지난주 포트폴리오 현황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포트에 총 8개의 종목이 담겨 있습니다. 현금 비중은 45%고요. 파라다이스가 15%, 모드토가 10%, 그 외 종목의 비중은 5%입니다. 수익률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루멘스가 마이너스 6.8% 손실을 기록하고 있고 그 외 종목도 모두 플러스권에 움직이고 있습니다. 수익률 1위는 파라다이스. 네, 다음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파인디스톨도 4.9%, 5% 가까이 수익률 보여주고 있고 슈퍼리마가 메스카 근처에서 소포 플러스권이고 SK하이닉스가 마이너스 1.8% 손실 보이고 있습니다. 자, 관련 정보들 AS 바로 받아볼 텐데 오늘 먼저 SK하이닉스부터 AS 해보고 싶습니다. 어제까지 흐름 좋았는데 오늘 좀 초반에 개파를 출발하면서 흐름이 좋지 않거든요. 이 정보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네, 저는 SK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실 애플과 관련된 그런 우려감이 우리 중시, 약간 IT 업종에 있어서 단계적으로 악재로 현재 자궁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 이후 역시나 LG 디스플레이가 현재 4%대 가까운 하락세에 보이고 있기 때문에 애플에 대한 실적 불안감이 가중화된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관련된 종목권도 수혜에 대한 얘기도 나올 수는 있겠지만 어쨌든 간에 전 세계적으로 IT 업황에 대한 약간은 암흑기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는 우려감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급락이 SK하이닉스에도 현재 시점에 나오고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무엇보다도 모바일 디램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 약간 우려감이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러한 흐름은 단계적으로 그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애플이 잘 못 나간다고 한다면 지금 경제 상대인 삼성전자 관련된 그러한 수익성은 더욱더 개선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충분히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홀딩 관점 전략 충분히 유효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고 전체적으로 반도체 업황 같은 경우에는 워낙 그동안 기대치가 많이 낮았습니다. 따라서 더 이상 나빠지지는 않을 것이라는 그런 의견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우선은 지금 시점 추세적으로는 2만 3천 원대에서 단계 상승 가능성은 계속적으로 열어두시는 전략 다시 한 번 3만 원대 이상에 대한 목표가 설정은 충분히 유효하다는 것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을 드리겠고 또 다음 보실 종목 같은 경우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들고 있었는데 파라다이스에 대해서 좀 언급을 한 번 드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사실 9월 달에 매수를 해갖고 지금 시점 수익률이 어느 정도 나아있는데 이제는 팔 때가 되지 않았나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상당히 많으실 걸로 판단되고 있는데 오늘장에서 오시위지 신고가 다시 한 번 경신되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만큼 시장의 관심도가 많이 높아지고 있고 뉴스라든가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는 이슈를 잘 보신다라고 한다면 카지노 관련된 업황이 호황을 보일 수 있다라는 그리고 여러 가지 수익성이 개선될 수 있다라는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뿐만이 아니고 GK까지도 그러한 뉴스 그리고 그러한 흐름 속에서 오시위지 신고가를 경신하고 있기 때문에 비록 산지는 오래되었지만 수익률이 많이 난 상황에서 좀 더 올라가 준다라고 한다면 계좌 수익률은 더욱더 극대화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꾼들은 단기적으로 매매하시는 전략보다는 오래 갖고 가셔서 큰 수익을 보시는 전략으로 한 번 대응 전략 싸보자고 말씀을 드리겠고 그런데 오늘 고점이 2만 3,150원이었거든요. 목표가가 2만 3,500원. 만약에 목표가 도달한다면 그때는 빠져나오는 게 괜찮을까요? 네, 우선은 말씀해주셨던 대로 목표가 거의 다 도달이 앞두고 있기 때문에 목표가가 도달했을 때는 약간 목표가 수익 신원도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다. 하지만 당장 내일 정도의 그러한 흐름이 나오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최근에 2만 원대부터 좀 많이 올랐기 때문에 2만 3,500원 단숨에 회복하기는 약간은 좀 힘들 것으로 판단되고 있다는 거. 다음 주 한 월요일이라든가 화요일 시장 상황에 따라서 다를 수는 있겠지만 다음 주 이 시간에 다시 한 번 목표가에 있어서 재차 상향을 하든 아니면 목표가를 이제는 수익 신원을 하든 결정해서 알려드리겠다라고 정리해드릴 수가 있겠고 다음 종목도 중장기적인 홀딩 전략 말씀드릴 수 있는 종목 바로 메디톡스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포트에 있어서 앞서 말씀드린 파라다이스와 메디톡스는 중장기적으로 가져갈 만한 종목이다라고 계속 언급을 드리는데 역시나 이 종목 마찬가지입니다. 아시겠지만 전체적으로 피부 미용 관련된 지금 시점 기대감 계속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 이미 지난주 같은 경우에는 목표가는 아니지만 목표가보다 살짝 아래인 가격대인 12만 4,500원 때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어쨌든 간에 목표가 근처에서 움직이고 있다. 하지만 개인적으로 이 종목 만약에 다음 주에 목표가는 도달했을 경우에는 파라다이스와는 약간은 다르게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매수한 지가 2월 달에 매수를 했기 때문에 좀 더 들고 가는 전략도 한 번쯤 고려해 볼 필요 있다는 거 역시나 다음 주 다시 한 번 정리해서 말씀드리겠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슈프리마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슈프리마 상당히 좀 낙폭이 좀 컸습니다. 아무래도 코스닥 시장에 최근 들어갔고 4월 초 코스닥 급락이 나오면서 이 종목도 급락서 나왔지만 코스닥 지수와 마찬가지로 반등 강도가 상당히 나오고 있다는 거 시장 대비해서 강세 흐름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시장의 흐름을 그대로 따라가고 있다는 것을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시장에서 소외되지 않는다는 것만으로도 이 종목에 대해서는 수급이 어느 정도 뒷받지 된다는 거 그리고 실적이 어느 정도 나올 것이라는 것을 주가에서 조금은 확인할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파인 디지털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정부 정책 관련된 이슈가 다시 한 번 조금은 이슈가 됐습니다. CCTV 관련된 블랙박스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었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추경 예산이라든가 이러한 수혜주로서 분류가 돼준다라고 한다면 역시나 52조 신고가는 재차적인 경신 가능성 있다라는 거 현재 11,000원대 움직이고 있는데 12,000원대까지 상승 가능성은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종목 역시나 52조 신고가 경신하고 있다라는 거 재차적인 상승될 일을 이어보자라고 말씀드리겠고 마지막으로 보실 종목 마이너스나 종목인데 룸에 있습니다. 오늘 짱 2.4%대 하락 흐름 보이고 있지만 지난주 다시 한 번 LED 관련된 특히 삼성전자 LED TV 관련된 부분이 언급이 되면서 급등 양상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 종목도 손절보다는 역시나 홀딩 간춤 전략 유효하다는 거 다만 목표가를 11,000원대 제시를 해드렸는데 목표가를 조금 낮출 수 있다는 측면은 다음 주 한 번쯤 다시 한 번 언급을 해드릴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말씀드렸던 종목군들 중에 있어서는 52조 신고가 종목군들 그리고 추세가 약간은 우상향 쪽에 무게 실렸던 종목인 만큼 시장 대비 강세 흐름을 예상해보자라고 정리해드리면서 홀딩 간춤 전략 대부분 종목군들 유효하다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제가 룸에스까지 AS 받아 봤습니다. 자, 이어서 심균 대표님의 최종 포트폴리오 다시 한 번 정리해보겠습니다. 네, 새로 펼 된 종목이 없는 관계로 종목 숨이 그대로 8개입니다. 현금 비중은 45%입니다. 네, 파라다이스와 메디톡스 포함해서 목표가 근처 포함해서 기존 전략 그대로 유지하자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이어서 파인디스털과 슈프리마, 에스테, 하이스도 그대로 목표가까지 홀딩해보자 라는 전략이었습니다. 네, 오늘 순서는 와이진베스트 심기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네, 장 마음까지 한 시간 정도 남았는데요. 한자 코스피 주소증 낙폭을 더 키우고 있습니다. 끝까지 현명하게 대응하시길 바랄게요. 오후짱 파워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